구독! 젊은이네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시작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동네, 이 쪽, 청평, 이 쪽 지역이 매기매운탕이 되게 유명하네요. 되게 좋대요. 취미가 곧 넘어가다, 지금. 그래요? 취미가 곧 넘어가, 지금. 취미가 곧 넘어가. 형 동생 같애요? 흐득 자주 다니세요. 그러니까요. 어우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사람들은 많다, 그렇지? 여기 밥도 먹고, 아이들은 물놀이도 하고. 가족들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아. 여기 뭐 소녀를 봐야 다시 놀러 오겠나. 어떻게 생각하시나니까. 매년에는 어떻게 같이 올 수 있도록. 장인 장모가 기도를 많이 할게.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저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저기? 네. 뭐 뭘 뒷멀 와요? 가볼까? 한번 가볼까요? 아우. 아, 매기를 잡아봐, 매기. 매기네. 이것도, 아버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넣어주고 공짜로 잡아가라고. 아, 공짜예요? 네. 그냥, 그냥, 그냥 가자. 아무나 잡은대요? 그냥 아무나 잡은대요. 시작!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아버지.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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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물로 몰아가지고. 여기가 그물로 몰아가지고. 잡았다. 잡았다. 또 봐. 또 봐. 여기가 바닥에 있네. 못 몰아가지고. 우리 장인어른도 신나신 것 같아요.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놓친다 이러봐. 여기있어. 다 갈라고 먹어야 돼. 우리 갖고 먹자 이거. 도돈 들고 가자. 피먹이. 아버지랑 피먹이 아주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향후. 향후는 제가 회를 떠드리고요. 매기는 매점에서 매운탕으로 끓여져요. 향후는 회로 먹어요. 네. 맛있죠. 와우. 맛있겠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바로 먹는 거니까. 너네 매기 본 적 있니? 매기 본 적 있어? 매기 볼래? 아저씨가 잡았다. 두 마리. 세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에 회뚜고 있어. 우리 아홉 마리 잡았는데. 우리 아홉 마리 잡았는데. 아 그래? 아홉 마리 잡았다. 실컷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아 몇 마리 잡았다. 자랑할 게 아니고. 크네 그러면? 일곱 마리. 우와. 일곱 마리요? 네. 뭘로 잡으셨어요? 손으로요. 손으로요? 어? 아홉 마리 잡았다. 저거 잡아야 할 때 아니고. 아까 록새너지. 이렇게 풀어야지. 응. 우리. 개나무 거 제가 차려줄게. 개나무 거 제가 차려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시장하셨죠? 아이 배고파. 실제. 민불고기 이래서 뭐 냄새가 나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공개 없네. 전혀 공개 없네. 아 나왔다. 오 마이 갓. 요거를 좀 땡길게요. 네. 아. 괜찮아? 네. 알끈하고 좋은데요. 아버지 근데요. 네. 어머니는. 언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진주했으면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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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흥. 시색을 잡았다. 안 할까? 신이 있어. 그래야 돌아올게 되었을 거야. 알겠는데. 소개로? 소개로. 근데 딱 처음 소개 나오셨을 때. 딱 터진 사람이 딱 가셨을 때. 네. 굉장히 제가 착하해 보고. 오오. 나는 결혼하고 얼마 전까지도.